3d 모델링을 쉽고 빠르게 일단 요런거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빠르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크게 어렵지는 않던데 그것도 쉽지도 않아서 어쨌거나 조이스틱이구요 방아쇠 모양 버튼 위에 누르는 버튼 이런식으로 있는거고 강아지 발바닥 모양인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거에요 그냥 적당히 받침이 있고 축이 있고 형태가 인체공항 쪽으로다가 오른손잡이용이죠 뭐 적당히 손가락 자리 파놨고 어려운 이유는 뭐다 비대칭이라서 대칭이 아니라서 어려운거구요 라이노 카톡 캡처에요 처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 뭐 잘은 모르겠고 열린 부분 닫는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네트워크나 투레이를 한번 시도를 시켜봤더니 잘 안된대요 뭐가 잘 안된대 음 이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쇼핑몰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 음 중국산이더라구요 음 따락이 별로 중국따락이 별로 중국따락이 별로지만 음 일단은 이틀 뒤에 이틀 뒤에 이분이 제출을 하셔야겠죠 음 그래서 내가 지금 내일 아침에 또 강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만들었습니다 아 음 예 아 아 단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대한 일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순서 이거를 지우고 볼게요 체어점이 12개 입니다 얘도 체어점이 여러개 있고 이 체어점 숫자가 가로 세로 체어점 숫자를 좌우 하거든요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 개수랑 이 개수가 가로줄 세로줄이 엮여가시고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체어점이 이만큼 정도는 필요해서 이 정도로 잡은 거고요 일단 이거 치워넣고 이거를 먼저 볼텐데 블리저콜이니까 시원해 순서는 직선을 먼저 그리구요 좌측에 폴리라인 열고 세번째 서원 선택 프런트에서 0 엔터 시프트 잡고 얘는 체어점 커브로 잡았구요 체어점 커브로 근체어점부터 해가시고 쭉쭉쭉 내려온 거에요 적당하게 내려와서 교차점까지 온 거고 여기다 치고 얘는 딱히 어렵진 않은데 원 선택하고 0 엔터 적당한 지름으로 맞춰준 다음에 재생성을 했거든요 이 안에 사람 열둘 열둘 위에 열둘 밑은 2 그러면 지어점이 이만큼 되는 거구요 약간 사각형으로 맞춰주고 싶어가지고 크기 조정 열고 두번째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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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0 엔터 마우스 바퀴 클릭 바퀴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네모로 맞춰준 거였구요 포자기 열고 꺼내요 얘를 우클릭 을 합니다 레일 회전 이라는 거 쓸 거구요 우클릭 그러면 레일 리볼브라고 실행이 돼요 첫번째 선택할 거는 요거구요 두번째는 요거 세번째는 위의 끝점하고 밑에 끝점 클릭 이런 형태가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고 요건 걸리저버리니까 지우고 이거 제어점을 켜구요 그 맨 처음에 대칭인 부분까지만 더 다 잡아 놓고 나서 손가락 부위를 밀고 당기고 할 거거든요 항상 비대칭 만들 때는 대칭인 모양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칭이잖아요 이만큼 이만큼까지는 대칭이기 때문에 적당히 잡고 크기조정 원딜을 쓸게요 원딜 선택하고 적당히 잡고 엔터 근처점 클릭 시프트 잡고 클릭하고 밖으로 엔터 엔터 엔터하면 원딜 다시 되죠 적당히 적당히 잡고 엔터 근처점 시프트 잡고 클릭하고 밖으로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에 가깝게 만들어 줬었던 거고요 다음 이쪽 비대칭이란 말이에요 음 일단 대칭으로 맞춰야 될 부분 다 끝났다 치고 비대칭으로 갈게요 이만큼 선택이 이만큼이 잘 안되면 원딜 선택하고요 만약에 원딜 선택하고 잡으면 안정적으로 잡혀요 엔터 하시고요 근처점 클릭 마우스 오른쪽으로 시프트 잡고 클릭하고 밖으로 클릭 이렇게 원딜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 다음 얘가 약간 꺾여 있잖아요 꺾인 것도 꺾인 거고 그 손가락은 또 비대칭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쪽 꺾기 전에 꺾기 전에 이쪽 손가락 먼저 잡을텐데 원디 선택하고요 이만큼 손가락 꺾여야 되는 자리 선택되면 엔터 오른쪽에 아마 점이 있을 거에요 클릭하고요 마우스 밖으로 시프트 잡고 클릭하고 밖으로 클릭 이런 식으로 맞춰준 거고 이쪽 라인 약간 스무스한 것도 마찬가지 엔터 원딜을 재실행하는 거고요 적당하게 잡아주고 엔터 바깥점 클릭하고요 시프트 잡고 클릭하고 밖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축축 잡아줬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손가락 홈을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꺾을 거예요 라이트 뷰를 들어와서 볼게요 이쪽도 비대칭이라서 약간 당겨줄 텐데 원디 선택 당길 부분을 선택하고요 엔터 근처점 클릭 마우스 시프트 잡고 클릭하고 밖으로 제가 가고 싶은 만큼 가주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꺾여야 되는 부분 여기라고 칠게요 원디 선택 이만큼 선택 지금 7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다 선택된 것처럼 노랗게 뜰 수 있는데 무시하고요 원디 선택하고 나서 제어점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잡는 와중에 제어점에도 불 들어오고 개체에도 노랗게 선택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원디가 실행되는 거는 문제 없어요 이만큼 잡은 상태가 잡히기 때문에 기준점 근처점 시프트 마우스 밖으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한간 건너 한간씩 원디를 먼저 실행시키고 이만큼 잡고 엔터 근처점 클릭 시프트 다음 약간 스무스하게 꺾어와야 되기 때문에 좌측에서 2D 회선 클릭하고요 일단 이만큼 먼저 잡아볼게요 엔터 근처점을 기준점으로 잡을게요 클릭하고요 약간 와요 일단 다음 좀 더 격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엔터 회전을 회전을 재실행하구요 이만큼 선택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이쪽 안쪽 점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클릭하고 바꾸어 보면은 이쪽 폭 오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도 해줘요 해줘요 어 됐다 치고 다 됐다 치고 약간 전체적으로 기울었거든요 제어점을 껐어요 우클릭 뽑은 esc 아예 꺾어요 살짝 그리고 받침 이런거는 그리기 쉬우니까 저는 그냥 구 얹어줬고 받침 적당하게 이렇게 줬어요 이거는 패스할게요 방아쇠 방아쇠 는 적당하게 어 상어 지느러미 모양 그려가시고 돌출시켰거든요 적당하게 돌출 아 여기 새로 그렸다 예를 들어서 1 엔터 그래서 갖다 달아준거에요 적당하게 어 필렛 나중에 주는거구요 지금 필렛이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볼게요 버튼 만들때 일단 버튼이 될 커브가 필요하고 일단 지우고 버튼 자리가 될 아웃트라인 시프트 잡고 몇번 클릭한 다음에 시프트를 떼고 시프트 좀 이따가 한번 여기서 시프트를 잡아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뾰족하지 않게 나오거든요 둥글죠 시작점에서 시프트 잡기 마감 때 시프트 잡기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결합해 주고요 적당히 내려와요 위치 맞춰주고 버튼 미리 좀 그려놓으면 좋구요 위치를 위치를 저는 여기 4분점이 중간이라서 클릭하고 옮길게요 그룹을 지어 놓으면 좋아요 그룹을 지어 놓으면 좋아요 그룹을 지어 놓으면 좋아요 그룹이 하나처럼 되기 때문에 가운데로 와주고 만약에 복잡할 경우에는 복잡하다 그러면 얘가 떨어져 있으면 좋아요 명확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직전에 여기 살짝 겹쳐일 수 없던 거고 일부러 빼줬어요 잠깐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마음에 들면은 투영을 지키는데 기준 뷰가 중요해요 프런트 뷰가 기준 뷰고 앞에 놨던 커버들이고요 선택하고 커브 투영 클릭 이거 선택 엔터 그러면 그 약간 귀찮은데 뒤쪽에도 먹힌단 말이에요 서피스 한장 단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게 앞뒤로 면이 두 개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뒤에거는 삭제해 줘야 돼요 이렇게 다음 얘를 Ctrl C, Ctrl V 합니다 Ctrl C, Ctrl V 그리고 잠가요 상단에서 잠그고 그리고 선택 좌측에서 가운데 오른쪽 거 분할 클릭 절단 개체 선택 요거 다 드래그 위에 것만 엔터 빈 공간 클릭 요거 딜리트 지우고요 일단 요거 선택하고 서피스 필링 열고 간격돼우기 클릭 일단 예를 들어서 0.1을 할게요 좀 얇게 엔터 다음 이만큼 선택하구요 간격돼우기를 예를 들어서 0.5을 할게요 이때 솔리드 얘로 해주세요 그래야 덩어리 지게 나와요 됐고 그럼 얘가 한개의 폴리서피스 이렇게 된거에요 덩어리로 그리고 나와서 필리에스 좀 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0.1으로 해줄게요 음 깨졌네 아까는 0.1으로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몇개 지는지 일단 그런식으로 뗐다는거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거에요 끝